안녕하세요 조인펄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알로카시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로카시아는 아라색가 신물로 아시아부터 호주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해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종은 알로카시아 핑크드래곤으로 아래는 핑크색감의 줄기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청록색, 녹색, 남색이 살짝 섞여있는 이파리가 있어요 평소 보시는 핑크드래곤은 손바닥 정도의 크기인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종은 제가 손바닥을 비교해보면 매우 거대한 편이에요 그리고 뒷면 보시면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구요 이제 옆에 있는 아이는 알로카시아 마크롤리자스 녹색 색감에 검은색 그라데이션이 있는 아이예요 각이 하나랑 다르게 프릴이 약간씩만 있는 편이에요 마크롤리자스 바리가타는 이런 식으로 흰색깔 베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식물은 알로카시아 가게아나 바리가타입니다 옐로우 폼이구요 다른 이름으로는 금빛을 뜻하는 아우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워프 엘리펀트 이어 라고 하고요 작은 코끼리 귀란 뜻이에요 가장 비슷한 종으로는 이제 알로카시아 오도라가 있습니다 오도라에 비해서 이제 절반 정도 작게 큰 애라서요 쉽게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알로카시아 레드시클이 바리에가타구요 약간의 형광색 느낌을 입구요 여기 나온 애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애 이제 오늘 좀 완성된 형태구요 약간 자줏빛에 금빛이 조금씩 머물러 있습니다 알로카시아 프라이드 그린 벨벳 바리가타입니다 흰색 지분이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있구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이 찾고 있는 아이들이죠 거부발록하시아들은 이렇게 많이 생산 준비 중이에요 시누와타 바리가타구요 얘는 흰 지분하고 노란 지분이 같이 껴 있네요 왓소냐 도프구요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물결무늬가 조금씩 있는지 이상 조잉플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